세화씨 그래서 접근했어요? 내가 남편 죽이고 보험 사기 친 것 같아서?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김영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요? 당신은 내가 아는 그런 사람 맞아요? 아니면은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사람 더 있나? 미안해요 내가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6년이나 한 입을 덮고 잔 남자한테도 뒤통수 받는 멍청한 여자가 이렇게 빨리 당신 형체를 알 줄 몰랐겠지 아니 제가 세연씨를 진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마음은 진심 아 진짜 쓰레기네 세연씨 손 대지 마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대면 죽여버릴 거니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